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희조 측이 어제 수사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. 황 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말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 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정보가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입장입니다. 황 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.